예능은 24시간 리얼 버라이티로 돌아가더라고요 진짜로 그거에 대한 생소함과 당황함 그런 게 분명히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다 찍는 거 같던데요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다 찍는 거 같던데요 장사는 제일 큰困難은 계속追는 거 같던데요 게임을 하시는 게 힘들었는지 아니면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녀서 힘들었는지 사실 게임할 때 힘든 거는 사실 게임을 즐겨하는 편이 아니어서 잘 못할까 봐 사실 잘 못하면 저희 팀원들이 다 식사를 못하거나 야외 취침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나 때문에 어떤 피해를 볼까 봐 그런 긴장 그런 것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진짜 24시간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안 지나서나 무얼 하나 다 찍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생소함 그런 것 때문에도 좀 힘들었던 거 같고요 참 좋은 경험이었던 거 같아요 그게 어떤 경험이 있을까 조금 당신될 것 같기도 하고, 하지만 이 게임은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. 게임의 관계 중에서 굉장히 피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, 생활 중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. 1박2일 촬영할 때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. 평소에도 승부욕이 강한 편이세요? 어렸을 때는 참 승부욕이 강했던 것 같아요. 무조건 이겨야 하고. 승리를 해야 한다는 강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승부욕을 발휘했었는데 이제 점점 승부욕보다는 내시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꼭 이기지 않아도 과정이 재밌고 즐거우면 그걸 즐길지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한 것 같아요. 중국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. 중국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. 중국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조윤성 씨도 중국 예능을 할 수 있을까요? 초대만 해 주신다면 뭐. 주여 요청을 하신다면. 중국에 와서 여행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? 그리고 특별히 좋은 중국 음식이나 아니면 특별히 좋은 곳이나 혹시. 여행으로는 상해를 갔던 적은 있었고요. 이번에는 북경에 왔으니까 베이징 덕을 꼭 먹어볼 생각입니다. 하여행을 가진 제주념이 고마워. 제주념은 한국에 왔고 중국 여행을 먹었다. 그럼 그에 대한 음식을 먹겠다. 그거를 고마워하자. 그전에 중국 음식을 먹었을 때. 그런데 제가 그저에게 먹었던 중국 음식도. 아 아 얼마 전에 디오랑 광수랑 한국에서 그거 먹었어요. 우리 상해에 있던 거 뭐지? 김산 말고 샤부샤부. 어. 네. 한국에서 공주와 디오와 같이 먹으니 그거를 그대로 들어온게 있더라구요 디오가 예약을 한거에요 거기서 먹었는데 중국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동그란 마가 조금 빠진 빠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... 맛있더라구요 대신 국경에서도 많은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다고 실물 보니까 너무 마르시는 거 같다고 좀 안 돼 보이죠 심을 간절히 생각해요 여기 뒤에 스텝 위에 그렇게 나를 안 먹여요 내가 후에 이 공주 공주人은 계속 안 먹여요 그렇게 밥값에 인색하다 밥값에 인색하다 밥값에 밥값에 안 먹어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말한다면 뭐 좀 더 생각하실까요? 또 다른 멤버가 잘 어울린 것 같나요? 또 다른 멤버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역할이나 그리고 중국 배우랑 많이 하게 된다면 누구랑 같이 하고 싶으신지 글쎄 뭐 하고 싶은 역할을 특별히 두는 것보단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 역할에 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춰놓고 사실 작품을 선택하거든요. 역할을 먼저 정해놓기보다는요. 그리고 중국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같이 작업들을 하고 싶어요. 여배우는 제가 캐스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독님이 선택해주신 여배우가 있으면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. 장만옥 장만옥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건 아니지만 조만간 기회를 만들어서 중국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장만옥도록 하겠습니다. 장만옥도록 하겠습니다. 장만옥도록 하겠습니다. 장만옥도록 하겠습니다. 记 flavono 창문 저는 지금 중국의 로봇스 연식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의 행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국의 행사 활동을 좀 쌓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저 뭐지? 아직 행사장에 돈 받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런 어떤 뭐 패션쇼라든지 행사장에. 어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. 좋은 시상식에서만 참여하는 그런 데만 초대를 받아가지고 요번에도 오게 된 거고. 앞으로도 좋은 행사가 있으면 와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은 중국은 일반적으로 반장의 장례입니다. 그래서 그는 신청이 안 되었거든요. 이 영상은 맨홍란히 hoffe, 또 더 통해 혼란의 다른 활동을 통해 중국의 팬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